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최근에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오래된 휴대폰을 처리했는데. 오늘은 버려야 하는 휴대폰을 안전하게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폰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후에 착불로 택배 발송하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를 하면 카톡으로 알림톡이 오고 택배 발송 후에 알림톡에 운송장 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개인 정보도 안전하게 파기되고 자원 절약과 유해물질의 안전한 처리도 된다고 합니다. 과정이 번거롭지 않아서 추천합니다. 이만 오늘 영상을 마치며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